1만 원 찍으면 2만 원으로, 10만 원을 찍으면 20만 원으로 입력한 금액보다 무조건 2배 많은 현금이 나오는 인출기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무슨 일일까요? 영국 런던 이스트엠입니다. 한 현금 인출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. 이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 한 대에서 입력한 인출 금액보다 2배 많은 현금이 나오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. 사실은 기계 오류, 인출기가 고장난 거였습니다.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 현금 인출기 앞에 횡재를 바라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렸고 결국 안전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. 소셜미디어를 타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은 서둘러 조사에 들어갔고 다음 날 성명을 통해 오류가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. 일회성 수동 오류로 인한 문제였다는데요. 이후 인출기는 입력한 금액만큼 현금이 출금되는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. 오류가 생겼을 때 이미 추가로 인출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은행 측에서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